코케인 박정현 씨입니다. 배치를 가서 20마리 정도로 다 떠서 연습했죠. 대사를 보면서 연기를 연구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또르륵 또르륵 소리가 들리고 있죠? 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타이거 제이킹 발라버려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요정 같은 쿠킹이 인간계로 내려오신다.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려야 된다. 지금 비법 양념입니다. 박정현 씨가 저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엄청 빠르네. 최종 쿠킹은 과연? 최종 쿠킹입니다. 감사합니다.